모델 워킹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? 허리를 곧게 펴고 팔다리 쭉쭉 펴서 걷는 거예요! 시범 좀 보여주실래요? 좋아요! 세계적인 디자이너 앙드레아 쌤이 극찬하신 제 완벽한 모델 워킹 보여드리죠? 설마요? 시원하게 뻗은 제 긴 팔다리 보세요! 확실하네요! 네? 뭐가요? 앙드레아 선생님이 졸면서 보셨나 봐요? 네! 샤이닝스타 16화! 하나 둘 셋 짠! 런웨이를 지배하는 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